그럼 산뜻하게 옷좀 바꿔 백투더 초심 잠시 안좋은 꿈을 꿨었던거야 코스탈 마크타워라는 안좋은 꿈을 꿨던거야 디노에게 에메랄드의 원석을 전해준다 얘 이 퀘스트 어디까지 이어지는거에요? 지겨워 죽겠어 저거 아니 따지고 보면 얘가 벌써 4번째인가 밖에 안되는데 이제 아 뭐라 해야되지 얘는 만나러 갈려면 계속 저 안으로 가야되니까 너무 귀찮아 예예예 어? 잘 One 워크노사 오우 모텨을 들어왔다 이제 액세서리아에 덴고 가? 아 저게職인? 내는 그쪽 꼬리옹이와 고용의 ones 맞ắm 왜 니가 만들어 줄거야? 시가이도 대국도 손을 못내줘야 응? 어머나 내가... 공용의 손을 가진 것은 아직도 안전하잖아 아직도 안전하잖아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잖아 시가이도 많아 밤이 더 길게 만들고 학생도 잊지 않으면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나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이것을 넘는 것은 세상에 없지 자 우리! 시바라쿠츠쿵모니. 시우주. 여기서 일단 퀘스트가 바로 이어지겠죠? 에메랄드의 팔찌 어? 일단 끊겼어 쾌가 묘사가 잘못됐다고? 왜요? 자격 없는 놈은 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 그냥? 60 10밖에 안올라 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묘사가 잘못됐다곤 해도 설정상 잘못됐다고 하셔도 그게 정사야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나는 다른 설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게 정사로 밖에 안 보여 내가 본 건 그거니까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본 게 그거일거기 때문에 게임팀이 나중에 저거 이그니스 DLC라던가 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펼치더라도 그건 그냥 나중에 뒤에 바뀐 설정으로 볼 거에요 저는 어? 그래픽 나갔다 야 돌아갔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오류네 본편에서도 나왔다고? 근데 기억 안나 솔직히 그냥 레이브스는 내 기억 속에 레이브스는 너무너무 추한 놈이야 세상 세상 둘도 없는 추한 놈 겐티아나도 그 얘기를 하긴 했었죠 왕이랑 칸다기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지금 아무도 안 낀거지 근데 게임팀이건 영화팀이건 초반에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되지 레이브스랑 녹티스 만나는 신 자체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에서 완전 극초반에 그냥 와서 너 죽어 이러고만 있었잖아 그니까 그거는 그런 묘사를 드럽게 못한거에요 그리고 나는 정사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진거고 게임팀이 그냥 나중에 설정을 바꾼거 레이브스를 덜 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지 오늘까지 대전을 할 수 있었네요 킹스 나이도가 응 우리한테 안 보여줄게 만난건 보여줬지만 만난 직후에 화면 바뀌면서 하지만 제국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설정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야된다면 너무 빡셈 이거 이그니스 개잘 찍혔다 오른쪽 팔을 좀 더 멋있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텐데 최악의 장소였잖아 타이밍이 바치다 저긴 기억해놓자 내가 이런걸 잡았었나요? 아 그 안에 보스 아 그 사진 좋은데 내가 좋아해 일단 아무튼 그런걸로 어쨌든 레이브스 나중에 내가 재평가를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솔직히 이 게임에서 안 보였으면 싶은 캐릭터 이그니스 DLC 할 때 보게 되겠지 르비 르비 보스보다 솔직히 울프라마이타랑 그 던전 기믹이 더 기억에 남긴 해 자 어쨌든 가볍게 할건데 뭘 해볼까 저거는 안되고 이건 연락을 안주셨어 아 터쿠아저씨꺼 좀 이어서 해볼까 터쿠아저씨꺼 좀 이어서 해볼까 지가 광효의 반지급을 만들겠네 지가 광효의 반지급을 만들겠네 소재 이거 베이무스까지 열리면 받자 API 그럼 머리 진짜 두장이쁘다 column 對 콩을 어떻게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성지bell아지 마세요 제발 저 혼날래요 아 야채 감자스틱 먹으면 되잖아 아 진짜 땅콩도 야채지 레스타룸은 맨날 가지 이미 있는 걸로 쳐줘 제발 뭔데 새로고침 아이콘 뜨면 바로 에이씨 뭐 사야 되는데 전용재룡 같다 다이나를 흥금해 고고니와 세바니 낫떼 제이키디 야라 마카이 모노 크라이도 시 간단한 이라이다네 사삭 도수 마세요 사삭 조 도이 타이밍 그다 네 신사 그가 되기 때요 아니 야 너 퀘스트 있다네 아 이거야 에이씨 뭔가 했네 야 D타입 지금 만들면 좀 그렇지 나중에 만들게 지금 만들면 좀 그렇지 너무 D타입이잖아 그건 최소 이제 심 아 나중에 하하 나중에 나중에 이거 어 어쨌든 나중에 내일부터는 스토리즌 그냥 팝팝팝 이랬어 배타기 저널 그럴까 어 이가잇떠 나니 이가잇떠 이가잇떠 나니 이가잇떠 그럼 요거 하고 나서 터커아저씨가 연소 퀘스트를 안 준다면 이걸 못넘어가는 왕자 나쁜놈아 좀 넘어가라 점프를 해 그거밖에 안되냐고 왜 앞으로 안가 풀을 해치면 안된다고요? 난 왕이야 선택받은 왕이야 그정도 해도 돼 이딴걸로 본 것 같아요 아닌가? 이라취하이 어레? 어? 교차가 아쥬이 기견나 바쇼에 가쥬 뭔데? 뭐해 와야 돼 자,その方向에 근데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야되는데? 저기요? 좀 먼데? 에반데? 이게 직선상의 거리가 1km인거지 쉽지 않겠는데? 퀘스트 못 잡지? 가자 얘들아 퀘스트 못 잡았다 퀘스트 못 잡았다 퀘스트 못 잡았다 퀘스트 못 잡았다 아이 아이리스 넣어보려고 유기한거 어떻게 잡았다 하아 아이리스가 살렸다 삭 внутри 하나 애리스탄 내가 주의한지 시간이 좀 지났어.. 아아아아아아아아 패스트트래블을 탔지 분명 지난번에 주의하고 어떤거.. 아니 주의하고 껐던거 같은데.. 왜이렇게 드러워졌네 테르파! 테르파의 손톱 바라는거 아녜? 다른거야? 그 뭐랬지? 마게대전? 아닌데 그거는.. 김성모와백 만화책인데.. 대마전? 마인전?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와 순간 튕기는줄 알았다.. 튕기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럴뻔.. 안될게든다.. 현장스도 듣고 있는거 아녜게끝 한번 만나봤볼까.. 네네네네네네네.. 그 패드가 돌려준나.. 그 타가 저 투명해 Northean 유윈스 내려 내려줘 저도 아까 그 생각하긴 했어요 저거 베이모스 아냐? 저거 끝에? 아닌가? 아 베이모스 랜다 그 그 아 그 베이모스 그랬네 아닌데? 저렇게 안생겼는데 쟤 뭐야 이와? 이와? 부파를 하래 쉽지 않음 오우 빛바나 카라따다 그게 개쩌는 모르네 아 몰라야 몰라야 해리 아이리스 파샤 미에테루 탕 탕탕 야 이거 어떻게 부수냐 얘들아 박살이 안나 박살났나보다 어? 눌렀는데요? 아 싸우네 부셨다 갈까? 라이징 임팔스 역시 주인공이야 역시 주인공이야 아 느긋한 전투 좋다 이렇게 음악이 느긋해야지 프롬부터 대사 스킵이여 아 쟤넨 뭐야 처음 보던거 같은데 두 마리 너넨 뭐니? 야생동물이라고요? 이게? 쿠자타래 처음 보는거 같아 한번 때려볼까? 어? 내가 이런 음악 나올거 같았어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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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테루 미에테루 탕탕 뒷다리 백어택 링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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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불쌍 너무ī 아아 비싸 좀 불쌍 잘 뜯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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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흠에에 spont 아 저짓거리는 좀 길라디오 괜찮아 괜찮아 살아있으면 길라디오가 알아서 가할거같아 이게 얼마 안나나 전주가 숨겼어 필름을 더 올렸어 해리 카운터 완공판 통과 쟤들 박살 안 난 것 같 으아 아파요 아파요 그니까 경계가 너무 적어 에바야 쉣 글라디오 라이징 인펄스 착착착착착 야 이거 너무 어두운거 아니냐 발군만 나왔는데 야 쟤 왜 안와 부스트 부스트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딜이? 오우쉣 라쿠터 으아 앙 안되지 링크 링크! 어 고마워 펜탑 링크 있어봐 현자에 아 참대기요 혼자고 나만있어 참대기요 이거 핫보 하나 먹자 가자 썼다 야 소리가 잠깐만 누가 올거야 가루다인데 또루다인데 또루다 무다야 또 너야 너만 오지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 이플리트랑 싸울 때도 얘만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얘 몹에 따라서 되게 세게 때릴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야 죽였다 죽였다 그리고 이런 묘사 좋아 지금 하늘에서 흥압으로 그냥 찍어버린거잖아 그만큼 바람이 확 저가는거잖아 그래서 저거 하고나면 비가 그쳐 저런 묘사는 되게 좋아 환경이 더 좋아 물론 그 지역 벗어나면 다시 비옵니다 그 지역 벗어나면 귀신같이 바로 비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지역만 그 지역만 했다고 뭐야 왜 차로 돌아가기 안떠? 지금 뭐 전투 경계야? 아 왜 왜 내 자동차에 무슨일이 있니? 쪼오오오오게 레스탈룸 보인다 좋으세요? 너무 안보이는데 나는 돌아버릴거 같은데 너가 아니 잠깐만 야 이 식재료를 들고 그냥 바로 터커 아저씨한테 가면 되는거 아냐? 이걸 왜 굳이 저 아저씨한테 다시 갖다줘? 낼름해 낼름 너 왕자인지 아무도 몰라 임마 아직도 지가 왕자인줄 알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이 땡국물도 좀 지워져야되는거 아닌가? 얼마나 세게 구른거야? 아 야 이건 좀 씻어야겠는데 진짜? 아하하하 이건 이건 좀 씻어야겠다잉 이거 좀 거시기한게 맨날 이렇게 구르고 나면 아 녹티스만 겁나 더러워져 나머지는 이정도로 안 더러워져 더러워져 봤자 기분 나빠 뭐 왜 나만 더러워짐 바꿔 말하면 쟤네들은 일 안했단 소리 아냐? 조졌다 나 이거 이 아저씨한테 템 갖다주는거 무슨 버그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래서 이거 쾌환이 안돼 아직도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떠있는데 쾌환이 안돼 이게 지금 이것도 그랬어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잠깐 껐다 켜봅시다 자 그래서 과연 아이리스 문제였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납득이 안된다니까 혼돈에게 말했지만 다른 아저씨들은 아이리스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퀘스트 완료하는게 얘만 꼬여 얘만 얘만 이래 다른 아저씨들은 다 됐다니까 퀘스트 완료가 이해가 안돼 근데 이 아저씨도 또 연속 퀘스트를 줄거 아니에요 여기 레스탈룸 상인들이 보통 퀘스트를 한 4,5개 연달아서 줬단 말이야 연속으로다가 아니요 레스탈룸 아저씨들이 그랬어 그니까 봐봐 여기에 자기 할아버지랑 같이 장사하는 꼬맹이 이 연속 퀘스트도 그랬고 저기 무기상인 아저씨 레스탈룸의 무기상인 아저씨도 그렇고 다들 문제가 없었어 얘만 그래 얘만 아이리스 데리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 그런게 없어 그럼 이 아저씨가 대머리라 그런거네 아씨인데 아이리스 없으면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는데 난 퀘스트 빨리 깨야지 뭐 그럴 수 없지 고속으로 갑시다 아저씨가 대머리라 아이리스 놔주고 아덴 데리고 다니면 좋겠네 아덴이랑 같이 다니는 RTC 여기가 너무 차량이 많아 네 너는 기가에 강한 것 같아 만화책에서 같이 임시 동행하다가 대신 때리는 흔한 트리시잖아 모텔을 다 몇일이야? 다다 마주 스테네여 소가 모 310년 만에다 견고스 크라 마우 도리아즈 코레오야 룰이 대체 이 아저씨의 연속 퀘스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러다 나중엔 RTC에서도 식재를 좀 구해오라 그러겠어 거기서만 난다고 그리폰 고기를 준다고? 그건 고맙네 아직도 있어 오? 아 시간 까리카 아 아 그래도 필요해 그렇다 맡기지마 나쁘지마 그리고 타쿠 아저씨 말하는 말투를 보면 녹티스랑 되게 잘 어울려 둘 다 서로 필요한 말만 해 오? 왔어? 의뢰지? 어 이런 식으로만 대화해 참 골 때리는 페어야 어디 보자 이거 프로크를 빨리 끝내버립시다 프로크 눌러놓고 자동이동 안된다는 거잖아 어 이거가 지도 진짜 저 농장 가는 거 너무 귀찮다 이거 빨리 끝내버려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리고 다녀 아이리스가 없으면 이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있어야 돼요 가끔 아라네아나 코르를 데리고 다닐 순 있었지만 아이리스는 필수 값이야 이 게임 아 너무 어두운데? 헐 아니 프로크 농장이 이랬었나? 갈때? 들을게 귀찮게 해놨네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아니 안 잡을 거야 기간토들 하지만 나 AP로 주겠지? 이건 잡아야지 야! 생략가 그만! 그만 붙잡아 갈테니까 링크야 야! 죽었는데? 오씨 완벽 아니이 아이씨 아니 그렇지 아냐아냐 아이리스였어도 죽었어요 아이리스랑 백어택 링크를 하면 녹티스가 주먹으로 친단 말이야 그거 데미지가 평소보다 몇배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죽어버려 데미지가 만 만 2천인가 나온다며 일반 모반 에잇 아이리스가 딜이 약하게 나오는 면 페리 때 페리를 했는데 데미지가 1000밖에 안나와 개 끔찍합니다 아 잠깐만 야 야야 진짜 이러지마 아 제발 이러지마 제발 제발 이러지마 나한테 이러지마 아씨 이걸 왜 또 돌아가야되는데 내가 개 망개비 아 아 아? 될까요 지금? 된다! 야 튀어 에이 피고 나버리기 튀어 땡큐 아 여기 프로코 동작 아니네 어쩐지 프로코 동작 이렇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 근데 이 아저씨들도 이거 연속 퀘스트가 3개인가 4개 되는데 첫 번째 거를 아직까지 완료를 못 했던 거니까 더 해야 되겠네 휴 아 오늘은 조금 좋은 곳으로 가려야 되겠네 그러다 우리 앉아 미안해 잘 시간이 어딨니 이걸 끝내기 전에 아이리스를 다시 못 불러온단 말이야 어? rtc에 가서는 루나랑 같이 다닐까? 설정붕괴? 루나랑 같이 다니는거 괜찮은데? rtc에 갔다가 나온 다음에 루나랑 같이 다니자 그럼 오직 pc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 아 왜요? 아저씨한테서 재료 살 일 없어요 아저씨처럼 아 분위기가 그렇겠다 어 끝났다 개꿀 그러면은 아덴이랑 함께 다닐까? 아 그러네 루나 잘못이 되버리네 왜 아덴 우리 삼촌이야 아니면 갠티아나랑 같이 다닐까? 갠티아나랑 같이 다닐거는 설정상 문제없을거 같은데? 이상하지도 않을거 같은데? 카토블레파스 카토블레파스 아 이거 설마 그거냐? 아씨 개싫어 카토블레파스 아 참 너무 싫다 아니 템도 차라리 저 메가피닉스는 쓸모라도 있지 파란색 초코는 쓸 일도 없단 말이에요 토벌쾌에요 아 토벌쾌 아니야 고기를 주워와야 돼 이 토벌쾌를 받는 이유 자체가 가서 고기 주워오라고 받는거라 야 이거 애초에 일로 가면은 어디로든 다 갈 수 있겠네 거의 뭐 도라에몽이네 어디로든 문이네 이걸로 가자 야 그리고 이쪽에도 코카토리스가 있었어? 야 차 온다 빨리 건너자 아빠가 차 조심하라고 곧 버스 되겠는데 이거 이거 건너가야되잖아 이거 건너가야되잖아 이게 돼? 될리가 그럼 어떻게 가야되? 여기 어디 길이 있나요? 어 길이 있네? 저건 뭐냐? 주작이야? 어 저거 잡은적 있는거 같은데? 저렇게 생긴거 야 너 뭐냐 이름이 야 너 뭐냐 이름이 아 그리폰이에요? 아 맞네 그리폰이네 야 돼 야 나 잡혔다 야 야 누가 좀 도와줘라 총으로 쏴라 야 야 야 야 야 이그니스 남겨세요 미에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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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둑 하하 다는거 다는거 마카세데 으 으 하 하 때려봐 때려봐 백어택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해 예아 야 나름 보스야 왜 한번만에 나름 보스인데 어허이 참 애 서운하겠다 애 서운하겠다 고이스라모 얇지 마우가 당연하지 위도잡으러 온거야 우리 아 아 아 아파 페리마 아싸 호잇 펜스 부숴버리고 싶은데 펜스 부숴버리고 싶은데 아아아아 하하 하하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헴 흔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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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어택을 할라는데 애가 너무 돌아 야 규가 똑같은데? 야 나도 날아오지 흠! 또 갠데요? 또 왔어? 너도 젊다! 전하라구나! 너! 할 일 없니 혹시? 근데 규가를 칼날 이렇게 흔데 계속해 백칼 3기에 약간 저런거 나오더라고 흠! 가루다의 단첨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림 저거 왠지 개쩌는거 아니야? 이런데 괜히 있겠어? 어 아닌가? 야 이거 잠깐만 거기 아니냐? 그 라무 시험하러 갔던데 아니야? 그냥 잡템인데 그 길이 있던거 잡템밖에 없었는데 아이씨 거기네 아 거기네 아이참네 어 아니네 메라플릭스였네 이 정도면은 뭐 시간 좀 날린 의미 있었다 나중에 극 가로다 잡을 때 왜 써먹지 뭐 아 잠깐만 이거 탈게 아닌데 다음 저 패권부터 잡고 가자 누구한테 큐티한테? 우리가 그것밖에 안돼? 우리가 큐티한테 둘러싸이면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이 친구야 나 서운해? AP가 177밖에 없나? 야 진짜 이게 피씨판에서 저거 AP 세일 모드를 안 깔았으면 막 999 333짜리 나중에 엄청 많잖아 이거 어떻게 녹아다 엄청 해야겠죠? AP 녹아라 마법으로 AP 녹아다 하는거는 조립대밖에 안되잖아 내가 나중에는 수치가 너무 적어라 빼가라 이な가래라 이 나가래라 빼가라 나 등 좀 모여줘 등 좀 여행 여행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등 좀 모여줘 등 좀 도라스! 이중! 황트! 저 사람! 황트! 흠! 로끄! 토스트 부인lı 보 obra인 수있어! 히히! 아리야! 라디오! 루ت한거! 나이징 히트 헐스 치어 이거 다른 놈 치면 안 쳐주고 저놈을 쳐야만 쳐줄라나? 히트 헐스 어 물 이쁜가봐 아 쿠브 없었어 안된다 저장 내가 얘를 잡아본 적이 있나 근데? 제가 잡아본 적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바람이야? 레벨은 되게 낮다 아니야 이 미적이면 괜찮아 튀어라 나 안거운거잉 세번째 헐스 이거 지금 버스카 데모에서 잡는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라이즈인 임포스 뭐야 얘 앞다리가 더 잘 들어간데? 아니 좀 야 친구야 이상한 놈들 왔잖아 끝까지 끝까지 그치 백 이게 백이 아냐? 라이징 야 이거 왜 안되냐 아 맞다 확실히 이 팡팡 15가 퍼센트 효율이 되게 좋아 아니 잠깐만 이거 공중 데미지 개높은데 참 내 밖에 안되네 아 진짜 서운한데 야 너 뭐가 재정 과연인거 같아 가로다야 지금은 안올래? 야 그리고 이거 차라리 몸통을 아 된다 아 아 아 그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안 잡지 못해! 아아악! 자, 잡아! 준비는 좋겠다! 좋아요! 가! 이길 수 있으면, 더 가도 될 것 같아! 안 잡지 못해! 야! 뭐야! 역시 글라디오뿐이야 역시 글라디오뿐이야 잠깐만 아니 이빨이 아니라 고기가 안 나왔는데 맞지? 고기 안 나왔지 몸통에서 고기나온거야 몸통 개같이 펴 보자 안되겠다 그래 이 퀘스트는 이게 몹을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재료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잡아야 되는게 중요한거야 야 비켜 인마 맞아 그럼 아니 지금 이송ciu 하 어 이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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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Q. 캠버에서 오약하덧? 이번엔 해보기 interface. 아 이건 샨넬이잖아! 1, 2, 3, 1, 2, 1, 2, 1, 2, 3, 1, 2, 1, 2, 1, 1, 1, 1, 1, 1, 1, 2, 1, 2, 1, 1, 1! 난 왜 자꾸 저기만 넣어? 몸을 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나왔따! 나왔따! 그래 저게 나와야돼 멋있게 잡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저게 나와야돼 진짜 다 필요없어 저게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리셋인거요 타카 타카 최고의 고기요리가 카토블레파스 요리라고? 약간 의견이 분분하겠는걸? 나는 그리폰의 고기가 더 마.. 아니 그리폰이랬다 즈의 고기가 더 맛있어보이던데 항상 다른데 보스선을 클리어했다는건가요? 야 너왜 그리로 내려? 옥티스 과연 이게 끝일까? 개인적으론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번엔 줌잉까지 해줬는데? 아 당연하죠 알씨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서 사장에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서 사장에 도중으로 시도사님과 요요리 내의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 제 말하고 싶었지만 이것으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버리겠는데 당신에게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서 사장에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서 사장에 그럼 그럼 앞으로 주문해 아 주문해 이라이의 의뢰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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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로 이렇게 바로 하나 만들어주시는게 아니라 주문 돈 내고 주문을 하라는거죠? 욕해도 되는거야? 욕해도 되는거야? 욕하면 안되겠지?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사쓰가라 인...인심 무엇? 인망이란게 없으신가 우리 터크 아저씨? 오늘은 어떻게 하신지? 아, 괜찮다 영양을 좁아내라 저기 하자노? 맘마 같은 소리 하지마, 인마! 아니, 기껏 킬 파스 잡아왔더니 야, 저 좀 아니지 않나? 아, 씨! 레벨 스토퍼 안 꼈어! 그은 다 그... 이유가 사정이... 프롬포터 딜을 조금이라도 세게... 야아! 초코보 포스트 위즈다니? 오! 어머나, 나 계란을 부수했다니? 시간이 되면 히니를 봐주세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아무 의미 없죠 왜? 불러오기 해야되니까 전화 끊어 임마 빨리 임마! 여자친구 전화도 아닌데 뭘로 불러와야되냐? 이건 아니야 일단 이거야 어? 퀘스트 다 깨진 상태로 적어댔네 그래도 밥을 잘 먹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불러오기 한 김에 이거 먹어 남겨주세요 왔다 왔다 야 개 맛있겠다 하하하하 시골 민심은 똥같지만 개 맛있겠다 어? 친구야 크레파스 고기를 거기다 쓰는건 너무 아깝지 않니? 몰라 일단 레시피야 너무 아까운데 나는 그들은 흥미끄러워 이 녀석은 뼈 이 녀석은 자 고기 이 녀석이 이걸 너부터 찍어줄게 아 그럼 불만 없지 프롬프터 맞지? 불만 없지? 이거 하면 됐지? 불만 품기 없기야 앵클립 체력 좀 올려 야 니가 동료들 중에 유일한 악세사리 3개짜리다 뿌듯하지? 그라디오도 내가 색이 안 달아줬어 아니 녹티스는 졸리면 들어갔어야지 아この写真いいじゃん 아이리스짱 마제텐시 프롬프터最高手 이게 뭘 찍은 거야? 너 뭐 보이냐 니네? 이건 약간 스토커 같잖아 이건 기간토드인 것 같아 저 파란 불을 블라디오가 한 것 같아 멋있어 약간 고기를 노리는 상디 같은데? 아하 닭대가리 타이밍그 바질리다 너 머리 만지고 있었니? 지금 아 나중에 얘기지 마서 따로 이건 뭘 찍은 거야? 뭘 찍은 거야? 자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네요 왜 데자뷰 같지? 왜 데자뷰 같지? 아 그렇군요 알았다 가자 초코보 보러 가자 깜장 초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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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초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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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그냥 닭 냄새랑 비슷하려나? knapp강 초코보 어딨어 이거 구만 아 귀여워 미쳤어 그럼 이 consideration 오오오오오오오 자 시작할 거 같아요 초코보 눈빛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커 헤헤 잘해볼까요? 당신의 관심으로 잘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키우면 안돼요? 약간 그 포켓몬스터에서 지우가 토개비 키우던 것처럼? 아직은 확인 버튼으로 뭐가 안되나봐 아 귀여워 납치에 가고싶다 귀여워 음 이뻐 역시 초코보는 이래야죠 역시 요시다 다음작 만들게 되면 초코보는 이렇게 하는거야 제발 그냥 타고만 다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나 그 초코보 서서 너무 어이없었어 클라이브 어렸을 때 도와줬던 그 초코본거 그거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상호작용 같은게 없어 그게 뭐야 이씨 그런데 그 초코보가 살아있었다? 약간 딱 그거하고 끝났잖아 에잉 초알못 왠지 왠지 그래놓고 자기네 그 파판 14 그 본진에선 겁나 잘해놨을 것 같아 에잉 아 온라인 안한다고 에잉 자 그러면은 요번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레갈리아 딜을 가기전에 만드는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은 레갈리아 파트 딜을 만듭시다 자 예 예 예